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야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라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쇄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야 8장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건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또다시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질책하셨던 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반역과 그 반역에 동반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살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와 애국을 의지하며 살았던 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스라엘 안에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함께 섞어서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야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죄를 질책하시기를 책망하시기를 40년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호세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나왔던 이야기 또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죄를 똑같이 또 반복해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과 지도자들의 자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고 세웠던 죄. 우상을 섬기고 아스루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아스루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랬던 죄.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책망이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죄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이 죄들에 대한 말씀들은 다 전했는데 그런데 또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를 반복하다가 제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답답하고 꽉 막힌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또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같은 죄를 가지고 책망하시기를 하루 이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를 않은 겁니다. 아무리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해도 아무리 듣고 듣고 또 들어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턱턱 막히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기에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는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깨어진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진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붓고 붓고 또 부어도 그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마치 깨진 그릇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주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술 취한 아저씨가 예배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그분이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분을 지켜봤는데 의외로 잠잠히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박수를 크게 짝짝짝 치시면서 거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는 일어나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은 맞는데 나랑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기는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작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담아내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도 많이 아실 거고 교회에서 열리는 웬만한 예배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그릇에 담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은 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점검하고 걸러내고자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압니다.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삶의 그릇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들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를 모르게 줄줄 새어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말씀 12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수만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도 밑빠진 독처럼 깨어진 그릇처럼 그냥 그 말씀들을 다 흘려보내면서도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여기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씨름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씨름조차 하지 않는 그 깨진 그릇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를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알고 들었으나 그들의 삶으로 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고 관계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에게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왕궁과 성읍이 다 불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멸망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담아내지 않는 깨진 그릇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알게 된 후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아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깨어진 그릇처럼 말씀을 다 흘려버리면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씨름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살리라 하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진 그릇 같았던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다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복된 그릇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아는 척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선을 버리고 악을 따랐으니 그들에게 원수가 덮쳐오는 그 멸망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할 때 그 알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그 암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암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같이 살면서 서로의 속마음까지도 알게 되는 그 암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야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당신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압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셔도 들은 채도 안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아는 척 친한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는 척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삶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버리려고 애를 쓰는 삶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는 척만 아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빌리뽀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정말 알고 그분과 함께 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소원을 행하는 삶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복된 삶을 뿌리쳤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알미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편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은 안다면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죄인들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없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살기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은밀한 죄가 떠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주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한평생을 나도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아는 척하던 사람인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두 다 나도 예수님을 안다 나도 주님을 안다고 말할 겁니다 주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를 점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는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주님을 아는 척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증거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압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아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 날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아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주님 주님을 아는 척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인생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벗어나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의 가에 심긴 나무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척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삶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악인들의 꾀를 떠나고 죄인들의 길을 떠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떠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으며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나무들이 바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척만 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인들의 길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우리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며 아마 우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자 있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견한 시간이 되기 하여 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8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중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씨름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에 머물지 않고 목숨 걸고라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온전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깨어진 그릇 같은 삶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